또 이번에도 용철이야? 자 보스 레이드 갑니다 보스레이드 지금 1단계 몸에서 불 뿜고 있어요 우리 용철 되면 노 데미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리 와봐 용철 되면 이것이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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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겁나 겁나 세 용철 되면 역시 몇 회차야 이거 빨리 말해요 몇 회차에요? 3회차야? 2회차야 용철 되면 왜 이렇게 세 아 버프 끝나니까 또 버프하죠 하하하 노 데미지는 실패했어 지금 어떻게든 잡아보겠어 용철 되면을 아허 용철 되면 잡기 어어 맞았어 맞았어 용철 되면 레이드 들어갑니다 어허 자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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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죠 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재밋다 어 어서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